윤리공부에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을 추구하는 상식이 통하는 윤리,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교과과정이 개편됐다는 거잖아요. 이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 불안감을 한 방에 날려줄 수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2021학년도 대비 생윤, 윤사,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커리큘럼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은 관심과 가장 많은 중점을 두었던 것이 바로 개정교과를 완벽하게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교과에 대한 불안감을 한 방에 없애고 여러분들이 개정교과 체계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강의 구성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장 중점을 둔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과 두 번째 독해를 정확히 해내는 것 두 가지를 병행해야만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얘기하냐면 개념을 끝도 없이 공부했는데 이 문장 하나를 잘못 읽어서 얘가 틀렸다.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윤의 시작 또는 윤리의 시작은 뭐지만 개념이지만 윤리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독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낯선 선지 두 개에 대한 정확한 독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념뿐만 아니라 독해 능력까지 배양하는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교과 과정이 개편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새롭게 추가된 사상가들에 대해서 걱정이 될 거잖아요. 걱정 안 돼요? 걱정되겠죠. 그럼 이 추가된 새로운 사상가들과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강의에 중점을 두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강상식의 상식이 통하는 윤리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사상가를 그냥 하나 더 집어넣고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사상가가 기존의 사상가들과 어떤 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논쟁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다음에 나머지 단원과 연결돼서 나올 때 다른 사상가와 연결돼서 나올 때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지까지를 설명하는 총체적이고 사상의 계부학적인 측면에서 개념 설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수능의 시작은 개념에서 시작하지만 수능의 완성은 어디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독해력에서 결판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존에 출제됐던 선지가 변형돼서 출제되고 그 다음에 개념이 변형돼서 출제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독해야 되는가 독해의 방법만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변형돼서 나올지 새로운 표현들을 끝없이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강의에서 일관되게 추구하는 건 개념과 독해를 항상 절묘하게 블렌딩해서 개념에 대한 지식과 독해력을 함께 기른다. 그 다음 새롭게 추가된 사상가들은 어떻게 한다? 총체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한다. 세 번째. 새롭게 출제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끝없는 소개와 안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수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올해 커리큘럼에 녹아있는 저의 강의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일관되게 추구할 방향성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혼란 없이 완벽하게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강의의 중점을 뒀어요. 두 번째로는 단순하게 개념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유형과 그 다음에 특별한 유형들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정답이 선명해지는 문제풀이 방법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 풀다 보면 이제 정답을 다 알게 돼요. 근데 새로운 표현을 모르는 거잖아요. 새롭게 추가된 사상가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순응과 동일한 수준의 예상 모의고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저는 혼란 없이 완벽한 개념 두 번째, 정확하게 정답을 선별해낼 수 있는 문제풀이법. 세 번째, 실전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를 올해 커리큘럼 내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제 각각의 강의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구체적인 소개를 해볼게요. 제 강의 생윤 커리큘럼은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개념 정립, 두 번째가 정립된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 세 번째, 올해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개념적 지식을 추가하는 EBS 분석. 세 번째,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되는데 개념 완성은 다른 강사들과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커리큘럼 상으로는 내용상으로는 독해를 가르치거나 사상가들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대립구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하지만 누구나 개념 정립 강의는 진행을 하죠. 문제풀이 강의도 기출문제와 예상문제인데 기출문제풀이는 다른 선생님들도 하는 강의예요. 근데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예상문제풀이를 7월달, 8월달에 총 20일 강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여름방학 때 다른 선생님들은 기출문제를 풀거나 출제됐던 선지들만 반복해서 주구장창 다시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저는 제가 직접 만든 문제들, 저희 연구소에서 직접 만든 문제들, 예상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강의가 수특분석과 수안분석이죠. 수특과 수안에서 가장 중요한 킬러단원에 대해서 심도 깊게 들어가면서 올해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을 연구하는 거고 단순하게 올해 들어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작년에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 있었지만 빠져있는 내용까지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전모의고사는 6월 모평 보기 전에 실전모의고사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수능 보기 전에 파이널 모의고사를 부른데 실전모의고사 5월달에 보는 6평 대비 모의고사는 3회분의 모의고사지만 총 모의고사는 6회분이 복습용으로 제공이 됩니다. 파이널 모의고사는 총 8회동안 시험을 보지만 모의고사 문제는 16회분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완벽한 커리큘럼과 완벽한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윤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윤사 커리큘럼은 좀 더 간명해요. 자 개념완성 강의는 12월달에 27강으로 진행을 하고요. 기출문제풀이는 7월달에 21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래요. 선생님 왜 윤사는 예상문제에 풀이를 안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생윤은 끝없이 새로운 문제들이 출제된다면 윤사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골선지를 많이 활용한다. 우려먹고 우려먹고 우려먹은 단골선지들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꼼꼼하게 봐도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달에 수특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는 10월달에 4회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생윤과 윤사가 비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생윤은 늘 낯선 표현들과 새로운 내용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머리를 앓지만 윤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개념만 정확하게 정립해놓고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단골 어려운 선지들만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비대칭적으로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어요. 자 그럼 시기별로 한번 볼게요. 생윤은 이렇게 되겠죠. 12월달부터 2월까지 개념완성을 수강하고 3월과 4월에 기출문표를 수강한 다음에 이제 5월달 6월 모의고사 대비 실전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6월달에 6월 목표 끝난 다음에 수능특강을 가지고 상사하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7,8월달은 예상기출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실전완성강의 그 다음에 9월달 추석특강에 수환분석을 하고요.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내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수환분석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를 진행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밝게 빛날 수 있는 생윤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윤사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12월달부터 2월달까지 개념완성을 하고요. 6월달에 수특분석을 진행한 다음에 7,8월달에 기출문제 문풀을 하고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과 독해의 결합으로 만점을 실현하는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기대도 좋습니다. 자, 개정된 교과 과정에 대한 불안감 날려버리시고요. 만점에 대한 확신으로 새로운 입시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2021학년도 수능 대비 연간 커리큘럼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